2부에서 랩크로스로 섬기고 있습니다. 정말 너무 좋고요. 정답을 배우는 거 너무 많이 도움돼요 정말. 후배들이 형 예비인도 안 하잖아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예비인도 작기를 같이 듣게 됐습니다. 충남 당진에서 왔습니다. 시작해야 되겠다.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. 결단한 거 나왔습니다. 첫사랑을 다시 찾을 다시 뜨겁게 하나님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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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